덜미를 잡았다. 나라야, 나라야. 나라야, 나라야. 달리기는 정말 빨라. 어차피 틀려요. 하나, 둘, 셋. 손이요. 손, 손, 손. 틀렸습니다. 덜미라고요? 덜미, 덜미를 잡혔다. 우리 몸에 어디 부인. 어깨? 어깨. 어깨. 자, 어깨. 자, 자. 허리, 허리. 허리, 허리. 우리 몸에 어딘지만 맞추면 그냥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덜미를 잡았다는데. 자,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아저씨가 그 부위를 찍어드릴게요. 에이, 에이, 에이. 아니야, 네 군데 정도 찍을게요. 네 군데를. 네. 이걸 맞추란 말이죠. 네 군데를 다 보고. 오세요. 헤이, 오세요. 네 군데를 다 보고. 아! 자, 연중 하나 둘 셋. 자, 연중 하나 둘 셋. 목. 야, 목에 이겼니? 맞잖아요. 앞쪽, 뒤쪽. 에이. 아니, 목이라고 하면 맞기로 했잖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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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자, 목이 온 다음 하사. 정답입니다. 목덜미를 잡혔다 하는 것은 목의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쪽이 아니고요. 자 5라운드 지금 결승전의 1대1이에요. 여기서 마침 팀이 이기는 거죠? 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를 사절까지 모두 부르면 두 개의 산이 나옵니다. 두 개의 산 과연 그 두 개의 산은 어디 어디의 산일까요? 어디 어디의 산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진짜 단계 중반이야. 오늘 두 개 나가면 되거든 오늘 두 개. 백두산! 금강산! 백두산 금강산! 터졌습니다. 자 3점. 하나 둘 셋 백두산! 하나 둘 셋! 아는 산을 얘기하세요. 백두산 치약산! 백두산 치약산! 치약산? 야 이거죠? 언니 우리 산을 많이 가는구나. 야 치약산을 어떻게 알아? 백두산 치약산! 하나가요? 백두산하고? 강산. 강산이요? 강산? 강산. 파리와 강산. 아니. 그동안은 믿음이 땜에 진 거로 우리가 다 돼 있었는데 오늘 지면 진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은유리 오빠는요. 몸은 빠른데요. 머리는 안 좋다고. 파리와 강산. 백두산 남산! 백두산! 백두산 남산! 백두산 남산! 정답입니다! 대중대중 파이팅 대중입니다! 좋아해!